슬리더스 1일 도전 아씨 이거 왜간데? 아무것도 안주네? 아니 지옥불 이러면 3장 지옥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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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수 아 무슨 구제임이야 광란 조조 받고 오우 한돌 노래하는 글 십 칠 맞으려는 C가 나이스 한둘세장 좋고요 오 이걸로는 제거가 되네 오 나이스 야 아 바라 못사 까비 어려다 한둘 두자 비체로 한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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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타 타닥 탁 와우 한방 야 어떻게 한방이 나오냐 소주 와 한방이 나오네 이렇게 하는게 낫겠지 탁 탁 나이스 아 겁났을 걸 그랬나 와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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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댐이면 안 아파 5댐 1댐 1댐서 야씨 계속 나와 쩔단 몸풀기 최악부여 탄도를 해야지 아이스크림 대검인가 대검인가 대검 없네 대검 악마봐 죽고 죽고 야 죽고 다 버려 몸 두 번 풀고 대검 대검 대중타격 나이스 피 몸풀도 좀 하자 와우 139대 그냥 얘만 계속 때려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피 다 차니까 아이스크림 아이씨 이렇게 되네 이걸 아 나빠 나빠 죽으시고 하타신 아 예 에바야 강타 버리고 오 도무대카 나이스 공찬 아 아 ㅇㅂ 저 대체로 맞아 그냥 별로 안 아파 얘를 때려야 돼 이제 아 회복할걸 상관없나 아니야 너무 288만이면 너무 비싸다 아 나이스 야 풀피 나이스 오 몸풀 6장이면 너무 많아 플러스긴 한데 상관없어 나이스 한 마리 그냥 죽이고 워풀 사신 하나만 타닥탁 툭 어우야 괜찮아 윙 아 공격 카드만 주는구나 아 아 괜찮아 흐흐흐 회골. 아.. 대거? 있지. 버려. 오.. 쉽지 얘는. 광란. 문풀. 악마. 타격. 야. 힘 오르렀네. 단타. 28회복. 나이스. 22를 받긴 하는데 뭐 상관없어. 사진이 또 나오네. 와우. 뭐야. 에잇. 뭐하니. 회복량 뭐야. 와우. 신선. 약붕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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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화가 이제나 오네 어 뭐야 이거 안죽고 72 끝 끝 끝 끝 끝 끝 네